이제야 이렇게 후회하는 바보같은 나 오스톤쥔의 프랭카메라 하나 둘 셋 아 여기가 오빠 침대 가는 가게야 아 오빠 햄버거를 사주려고 불렀는데 그 전에 여기 좀 해보려고 했지 네 좋습니다 사장님 가까이 좀 여기는 이제 도자수 나랑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야 아 진짜야 원주중학교 청단보다 별로 안 치는 거 같은데 여기 이제 살보스 이사를 햄버거집 대표 뉴욕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어 뉴욕에서 디자인 전공하고 한국 와서 햄버거집을 차린 거야 저희 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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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 누가 만들었어? 멋쟁이시다 어떤 게 맛있어요? 매니저님 어떤 거 먹으면 돼요? 제일 인기 있는 거는 브리츠즈랑 베이컨 그거 주세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은 우리 홀 담당해 주신다고 조선아 조선의 아이들 아직 거? 조선의 아이들 조선의 아이들 확실해요? 노래 되게 잘했어 이거 저랑 다른 애랑 착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조선의 아이들 조선의 아이들 그래서 여기는 뮤지컬 배우 서유희 뮤지컬 배우랴 가수입니다 내 음원을 내가 기타도 쳤어 실제로 세션에 어 진짜요? 네네네 그거를 저 들려드릴게요 머물러 있어요 있어요 Stay Here 벌써 밖은 어두워졌는데 너는 계속 멀어지고 웃으며 돌아서 너의 표정이 미워 모른 척 웃고 있지만 너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 난 머물러 있어 뒤돌지 못해 난 계속 널 바라보고 있어 잊힐 수 없어 Thank you 역시 뮤지컬 배우셔서 뭔지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연습할게 청명한 심장소리 장난스런 키스 OST 코리안 버전 송민경 작사 송민경 노래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송민경을 엄청 좋아해 우리 와이프분이랑 친구시구나 아 친구시구나 혹시 이거를 네가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래 같이 듀오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나랑 좀 안 맞아 심장적으로 청명하지가 않아 되게 둔탁하거든 그래서 일단 거기서 거부감일게요 장난스런 키스 OST인데 난 일단 키스를 장난으로 하지 않아 어디까지 부르냐면 네가 다가가지 못해 다가가지 못해 다가가지 못해 하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Get out 여기 나가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이씨 너 왜 그러지 알았어 너 생각 좀 해 시작 아니 잠깐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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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시작 너와 나의 거리 너와 나의 차이 내가 등을 돌리면 혹시 꼭 혹시 나 바라봐 줄까 오늘도 난 기대해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니가 부르는 거랑 완전 틀리잖아 노래는 전 할 필요 없잖아요 원래 옛날에 노래를 잘했었는데 노래 안하지 거의 따끈한 맛 유인이 노래할 때 몸 좀 흔들지마 내가 자꾸 박자를 따라가게 돼 노래를 잘 하셔서 나도 하고싶네 우리가 클럽은 아니잖아 저도 클럽처럼 이렇게 쳤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듣기 어때? 버클리 졸업했으면 전문가잖아 뮤직세라피 근데 얘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얼굴이 되게 이뻐 마스크 써서 이쁜거에요 버클리 다닐 때도 얼굴로 치료를 많이 했어 이쁘니까 상처받은 애들이 힐링을 하고 많이 했었어 고백도 많이 받았잖아 술 먹고 고백한 적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골백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고애야 어찌합니까 두번째 노래는 아가야 갑자기 기억이 너무 어찌합니까 아가야 나도 애가 있잖아 아이들한테 불러주면 이 노래를 아이한테 불러주면 좋다고요? 아직 애 없지 아직 애가 없냐니 결혼도 안 했지 너도 아직 애 없지 너네들은 그 마음을 몰라 우리 아가야 아하 오빠 그거 해줘요 뭐? 오빠 성진도 잘하잖아요 이보게 이보게 반사형 봐 내 가슴에 총알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러시아 대전 때 시작할까요? 배우러스 오빠 연기를 해볼 때 어때? 죄송하지만 기타를 더 열심히 실어주신다 아까 이 노래는 많이 바쁘신가요? 가사가 없네요 아까야 숭민경이라고 쳐야 돼 네 됐어요? 네 시작 많이 바쁘신가요? 어제 꿈에서도 찾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차마 움직일 수 없었죠 아가야 우리 아가야 귓가에 맴도 소리 그리움 별빛이 새기고 나는 돌아갑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도 못 가잖아요 오랜만에 옆에서 하신 분의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4번 이것도 다 오디션 보잖아 뮤지컬도 그쵸 오디션을 보거나 아니면 지인 추천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버릿 뮤지컬 할 때 오디션 볼 때 하는 거 한번 보여줘 저는 그거를 좋아해서 많이 하긴 했었어요 뮤지컬 합현재 살다보면 차지연 선배님이 부르신 건데 그저 살다보면 지금 이 노래에 약간 부족한 게 있어 사라진다 해봐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거를 약간 고음을 넣으면 돼 4단 사라진다 사라진다 나만 들어갈 것 같은데 나만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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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가 노래 전공했어 네? 세라피 전공했잖아 오빠는 대학교 때 노래를 부전공했어 네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치료 중이신 거 같아요 지금 치료 좀 해주세요 마지막 그 사람 곡을 할 텐데 이 송민경이라는 가수도 여기 단골이잖 말이야 실제로는 이뻐 진짜 봤어요? 나는 못 봤지 영상에서도 굉장히 예인이셨어요 연습하면서 많이 봤었어요 스펙트럼이 진짜 넓으셨어요 스펙트럼이 뭐야? 올 장르를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럼 네가 봤나 안 봤나 내가 퀴즈 안 해놓을게 그럼 네가 봤나 안 봤나 내가 퀴즈 안 해놓을게 송민경씨 유튜브 배경이 무슨 색깔이야? 배경이 무슨 색깔이야? 그건 몰라 야 안 봤네 그거 왜 기억이 안 돼? 유튜브 그거만 보지 앞에 화면을 안 보죠 오빠 저도 유튜브 하는데 제 배경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머물러있어 표지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내가 표지가 흰색 만일에 너 송민경을 실제로 보면 알아볼 수 있어? 당연히 알아볼 수 있죠 당연히 알아볼 수 있죠 확실해? 아 그럼요 너 그 민경이 그 뒤에 배경이 뭔지도 모르잖아 배경은 몰라도 얼굴은 안 좋아 내가 볼 때는 너 봐도 모를 것 같아 에이 알아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송민경씨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다 그럼 알아볼 수 있어? 나는 네가 못 알아본다에 내 손모가지 간다 아니야 알아볼 수 있다에 손모가지 간다 그냥 너 손모가지 짤릴 수도 있어 너 만약에 네가 못 알아보면 나중에 내 소원 한번 들어줘 오케이 알겠어요 장남역 한국판에서 만세삼창 불러 그건 왜 이렇게 내 소원 들어줘는데 너 마이그러미로 그게 왜 소원이야 내 마음이 이제 내 소원 한번 들어줘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그 사람 곡을 한번 해볼게요 노래 부르실 거야 들어 있나? 아니에요 마이클 버튼 요즘 통장을 잘못 짜죠 어쩌다 그대가 변했는지 아무리 물어도 답을 내릴 수 없죠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사랑한다 해놓고 나밖에 없다고 해놓고 차갑게 변해버린 그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사랑했을 때 그때 그만 받아주지를 말걸 결국 이렇게 이별할 줄 알았다면 지금처럼 울 일도 없을 텐데 울 일도 없을 텐데 울지 않게 잘 헤어질 거라고 차라리 미워하고 잊어줄게 잊어줄게 그때 너를 만나지 말걸 그때 그냥 사랑하지 말걸 이제야 이렇게 후회하는 바보 같은 날 아마 한동안 용서만 못할게 선아 너 노래를 그래도 꾸준히 했네 옛날 선아가 돌아왔네 나 진짜 미치겠다 반갑습니다 송민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시아 출신의 송민경이야 근데 마스크 쓰고는 몰라? 마스크를 쓰셨지만 너무 빛이 나셔서 솔직히 눈치 챘죠? 아니요 눈치는 못 챘어요 아 진짜요? 근데 마지막에 노래 딱 하실 때 아셨어요 왜냐면 근데 그 눈치 있었어요 이 오빠가 또 뭘까?라 하겠거니 또 나를 속이겠거니 근데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뭔가 나오긴 할텐데 어디선가 뭔가 또 있는데 선배님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절대 선배님 강남역 한국판에서 만세 3,000플로 강남역 한국판에서 만세 3,000플로 송민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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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준의 프랭카메라